베리의 헬로토이 호크엑스! 호크엑스에 대한 비밀도 있어? 안돼 라란자 제발! 사실 호크엑스가 내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오늘 베리가 토이티리에서 녹다운 장난감은 바로바로 짜잔 헬로카보 뿜바에 나오는 라란자인데요 우리 라란자는 호크엑스의 여자친구라나 뭐라나 모르겠어요 그럼 베리와 함께 이 새로운 카봇 라란자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먼저 상자를 살펴보면 우리 라란자는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그리고 감정색, 주황색이 섞여있고요 어디로 뛸지 모르는 4차원 성격의 카봇이라고 써있는데 힌트는 많이 없네요 라란자에는 왜 여기 돌 도끼가 있을까요? 약간 정글에서 왔나? 모르겠어요 빨리 상자를 뜯어봅시다 상자를 뜯으면 우리 라란자의 큐브! 사용설명서 라란자! 반가워 반가워 나는 라란자야 라란자? 달걀 노른자인가? 달걀 노른자 아니죠 라란자 맞죠 지금까지 베리가 봐온 카봇들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승용차나 트럭이나 덤프트럭 이런 친구들만 보다가 이렇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모습에 자동차 형태를 또 처음 보네? 나는 쿠페 스타일의 귀엽고 톡톡 쏘는 카봇 라란자야 남들이 나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4차원 성격이래 하긴 기분이 수시로 바뀌는 걸 난들 어쩌겠어? 새로운 형태의 카봇을 보니까 베리도 너무너무 신나는데 쿠페 스타일은 이렇게 생긴 거구나 뭔가 뒤에도 너무 귀엽게 생겼고요 앞에도 너무 귀엽게 생겼어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 백라이트도 주황색이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창문 열 수 있는 루프도 있는 것 같아요 우와 귀여워 만나서 반가워 라란자 너는 톡톡 튀는 성격이라고 베리도 베리도 그런데 베리 나랑 잘 맞겠구나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내가 다른 카봇들의 비밀을 아주 많이 알고 있거든 그래서 다들 내 앞에서는 꼼짝을 못한다고 어때? 재밌지? 진짜 진짜? 우리 카봇 친구들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어? 그러면은 최근에 만났던 호크X 호크X에 대한 비밀도 있어? 말할까 말까 모르겠다 말하자 그래서 호크X의 비밀은? 안 돼 라란자 제발 어디서 호크X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사실 호크X가 내 남자친구 뭐라고? 남자친구라고? 라란자 내가 왜 네 남자친구야? 뭐야? 호크X 내가 네 여자친구 아니었어? 아니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야 뭐야 둘이 뭐냐고 무슨 사이야 호크X 안 본 사이에 여자친구도 생기고 라란자 라란자 그리고 또 다른 비밀은 또 뭔데? 음 그건 차근차근 베리랑 친해진 다음에 하나씩 알려줄게 일단 나의 비밀을 파헤쳐줄래? 오케이 알겠어 그럼 라란자 먼저 로봇모드로 변신을 시켜주지 너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주겠어 라란자 헬로 컴온 먼저 라란자 밑에 있는 무기를 분리 짠 다음 뒷문을 앞으로 열어서 결합시켜준다 다음 문을 열어서 팔 부분을 분리 분리 손을 옆으로 접어서 팔처럼 만들어준다 다음 위에 루프 부분을 분리 짜잔 이렇게 분리가 돼요 앞유리가 분리가 된 게 보이죠? 다음 앞 보닛 부분을 서로 분리를 하면 여기에 숨은 게 나와요 하면은 짜라란 라란자의 머리 앞으로 보닛은 접어주고 등 커버 부분도 다시 접어주고 뒤에 앞유리 이렇게 분리한 부분의 앞 창문을 분리해서 짠 펴줄 수 있어요 반대편도 짠 앞유리가 밑에 있는 거를 올려서 돌려줍니다 짠 돌렸으면 이 부분에 결합 다음 다리 부분 분리 뒤에 결합되어 있는 이 루프 부분을 빼서 내려준다 반대편도 빼서 내려준다 발 부분 앞 발 부분도 내려준다 내려준다 분리되었던 무기를 옆에 이 허리 부분과 짠 손에 결합 라란자 완성! 하지만 기분이 바뀔 때는 가슴과 어깨에 달린 에메랄드 색깔이 변하니까 내가 화가 났는지 슬픈 일이 있는지 알 수 있단 말씀! 우리 라란자의 비밀 하나를 알아났네! 여기 있는 가슴 파악과 이 양 어깨에 있는 이게 화나거나 슬플 때 기분에 따라 색깔이 변한대요! 우리 라란자가 쓰는 기술! 기술에 대한 비밀도 팍팍 파헤쳐 볼까? 왠지 이 무기가 두 개가 있으니까 뭔가 엑스가 지생했어요 엑스! 맞아 베리! 내 멋진 기술!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성격만큼이나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칼과 도끼! 방패 세트! 라란자 엑스! 오 베리가 맞췄다 맞췄다! 라란자 엑스! 왠지 호크 엑스와 퍼플 같은데? 베, 베리! 그만! 어 왜? 좋잖아! 라란자 예쁘고 멋있고 잘생기고 어? 잘생겼지? 오 아직 멋있는 로봇인데 왜? 호크 엑스 너 자꾸 그러면 비밀 하나 더 말한다! 둘이 뭐야 뭐야 뭐야? 또 다른 기술은 또 뭐가 있어? 좋아 헬로토이 친구들이랑 베리한테만 하나 더 알려주지! 오렌지처럼 시큼한 스프레이로 상대의 눈을 못 뜨게 한다! 시큼시큼 스프레이! 으휴 신 냄새! 침이 나고! 눈을 못 뜨겠어! 시큼시큼 스프레이! 이게 바로 나의 시큼시큼 통통 트는 매력의 기술이지! 아 침 나고 눈을 못 뜨고! 도와줘! 그만! 친구들 오늘은 우리 호크 엑스의 여자친구 비밀이 많은 4차원 카보 라란자를 만나보았는데요! 계란 노른자 아니에요! 라란자! 꼭 기억해주세요! 새로운 카보 시리즈 뿜바! 1화에서도 라란자가 나온다니까 꼭 우리 텔러 카보 뿜바! 본방 사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